1. 2. 일찍 2. 하루종일 2. 1. 초당량을 먹긴 것 같아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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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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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치즈아 저장만이 쌈장은 저기앗게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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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은 양쪽에 있는 장아찌가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고춧가루, 깻잎 장아찌 한입에 한번 드셔볼게요. 잘했다. 어, 맛있는데? 맛없으신가요? 아니, 환상 직장. 여기에서 맛있어.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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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저, 조기랑. 근데, 내 생각에 한 키스가 2,500원이면 한 줄, 그 10개라서 25,000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그러면은 원패스로. 따뜻한 것도 있어요. 따뜻한 것도 있어요. 따뜻하게 그냥 우동인가요? 아, 따뜻한 건. 따뜻한 건. 오,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포토마키도 시켰습니다. 그거 하대. 찰지넛. 아, 너무 흐르는 게 맛있다. 아, 너무 흐르는 게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이거 오이시라 성에 시럽이 있을 것 같아. 나는, I love it. 나도. 나도. 나, 저. 나,worker. 저. 나한 거 없어서. 나한 거 없어서. 뭐야. 나한 거 없어서.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과연 뭐였지? 과연 이 먹고 싶은 빵 없니? 내 마음이 굉장히 비싼 것 같습니다. 이게 1주인데 맛있어 이거 먹으면 시간에 좀 달라갖고 잠시만요 이거 보관해 이거 이게 엄마 보살 찍은 거 일단 박사는 찍은 거 다 찍었어 뮤직비디오 같은 거 찍을 거 같아 비룬의 여주인데? 비룬의 여주 화장실 올리고 봐 나 엄마 올릴 때 동시에 동시에 처음 배워 동시에 처음 배워 동시에 배워지기 동시에 배워지기 동시에 배워지기 동시에 배워지기 얼굴로 숫자마자 다가alle Multi-ell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신 분 생일 주워 아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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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그걸 누가 가져주겠네 아 쪼락할게 아 아 너무 잘 scenarios 진짜 kell 바로 이거만 해 주고 이렇게 진짜 먹기 그렇게 Alone 대신 suggesting 한국의 authenticity 어? 귀엽다 이거 미식일 branch 먹을비 24시간 정도 기계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TV에 온다고 나왔어요 박수영이 신혼여행 왔을 때도 KBS 촬영 했잖아요 저거 아 맞네 어 여기 있다 그 십실벨과 뭐 음식만 원은 다 풀어오는거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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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진짜 애들이랑 2017년에 한거같은데 이거 아니야? 약간 테스트.. 이 사람 달린다! 달리는 걸 표현해봤어 난 처럼 그냥 어떻게 받을까? 언니야 너 생각 뻔했어 실력 한번 보자 오 저기 사람 있네 진짜 한정 한정 시행하러 왔습니다 눈이 너무 잘 보이는데 이거 메인 끝에 놓고 그리시게요 네 메인 끝에 놓고 그리시게요 또 먹기죠 저는 여름과 여러가지로갔을 때 직전적인 채색을 시작하는데 프리카 누리카 그릇에 제거하기 버섯은 이렇게 옆으로 먹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보장 골고루 깻잎 이것도 잡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오직하니 나 그럼 딱 한 입만 먹을게 그냥 한 입만 먹을 수 없을걸? 제 마음입니다 귤도 있죠 한 입만 먹을 수 없을까? 일실짜 캣수다 천원 짱 맛있어요? 오 근데 방금 왔다 가셨어 엄마 이거 방금 왔다 가셨어 우리 돈으로 끓여오고 있잖아 이게 나도 가면서 먹어봐요 아 다시 먹어봐요 다시 한번 사볼까요? 네 겟겟 집에 있는데 천원 맵지? 괜찮은데? 아니 사람들이 저거 많이 사야 하나 봐 응 천원 맵지 안 해도 돼 리오 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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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nik 아유 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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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차ап , lecture, 쫄면 뭐였나? 뭔가 농수산 지팡이잖아 소리뿌리다 있는 것 같아 빨리 왔습니다 대주스러우네요 소리뿌리다 소리뿌지 마십시오 소중한 드롤 소중한 드롤 소리뿌리다 놀러오셨나봐 네 오우 여기 좀 대도 둘러봤어요? 여기 와서 줄 좀 따고 와 여기 와봐 소상아 이거 체험 한번 해보실래? 어? 얼만데요? 아 이거 달려올서 아 내가 알려줄게 아 근데 저희 돈이 많이 없어서 아 돈 얼마 있는데? 저희 5,000원 5,000원 해드릴게요 학생원생 비밀을 할게 5,000원 5,000원 그 주변에 카페들이 있거든 여기 가면 되겠다고 하는데 계속 올라가 갑자기 증상 흙길 어둠소소 구글구글구글 어둠와와고고고고고 있네요 우리는 못한 앞치마 우리는 1회용 앞치마인데 여기는 잠이 없이 앞치마가고 있어 근데 솔직히 앞치마가 여기에서 가게 있는 coast 이곳은 두번째 인사월 겟 또 했습니다 아 겟 겟했습니다 지금 몇 시? 이것은 바로 몇 시인가요? 일곱시 손보레